물량이 쩔어주네요 자 그것은 극한의 중력을 얻은 내가 특이점이 돼요 블랙콘 안에 암흑을 가두는 방법 아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아니 난 3탄 떡밥 던질 줄 알았더니 자 1년 후 코바야시 사나이 나수라의 분노요? 디에시로 엔딩으로 다 종결됐잖아요 근데 제가 디에시를 안했을 뿐이니까 아하하하하 오셔? 비생고아 켈라 아하하하 주주아 하하하하 쟤 랍프에 뭐? 오, 야. 사린? 자 여기 에필로그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빠세야 빠세야 너도 이마 진짜 싸움을 말리는 법 둘 다 작살낸다 망고 불변에 질리지 둘 다 작살낸다 최고의 싸움을 말리는 법 둘 다 작살낸다 둘 다 작살낸다 둘 다 작살낸다 내리지 내게 내게 자 플래지 어? 우진이? 술 끊었어 우진이? 못 끊었어? 아르케비스에 입학했다고? 자기 이상하러 갔잖아요 참 애매한게 학교랑 활락가가 동시에 있으니까 그것도 애매해 진짜 그거야 둘다 플레이지니에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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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니가 만드는 베스트킨 라비스 31 기대할게 참고로 거기 창업자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죽었어 하하하하하하 자 아키한테도 그것때문에 죽음 먹다 죽은건 아니고 아이스크림 많이 먹어가지고 당뇨인가 뭐 그런걸로 합병증으로 가져둘거에요 하하하하 내 알기로는 그사람이 매일 하루에 몇개씩 그걸 아이스크림 먹었다고 하던데 주 베 판도라 오야 오 부티 판도라 두시 시웨 랄라 주우라 우주 시웨 랄라 다운타운 랄라 주쇼 라 펜 하 폴사리 자 인더스트리에 네 허 허 어우 얘들 허우 어떻게 용케 다 살아남긴 했네요 이렇게 후일담 형식으로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막판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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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뉴트랑 엑소 출산했나? 훈훈해지는구만 알루아 케세의 진짜 이름이죠 알루아가 그렇지 가보지 그렇지 가보지 케세의 온 오시아 아노이 라주울이 아노이 오오 드디어 도북구 드디어 도북구 그래 보고도 많이 사람 됐지 원래 진짜 인간 패급이었는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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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우 자자 가자 이대로 가면은 근데 1편은 진짜 대놓고 부속장 나옵니다 이 느낌으로 끝났었어가지고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네 미사이 미사이 캣 사라져가지고 어떡해 오야 고양이? 더스티? 어? 어? 하늘에서 떨어져 세계를 바꿔놓은 소녀의 몸은 그렇게 끝이 났다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단 봅시다 스텝롤 끝나고 또 뭐 있을지 일단 한번 보자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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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노래 좋네 하지만 스텝롤 봐가지고 이제 또 뭐 하나 더 나오겠구만 어우 빡쳐 입박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과연 후속작덕밥이 진짜 나올 것인가 얼추 얼추 여덟시간 가까이 해버렸네 오늘도 아 세상에 내일이요? 내일 뭐하지? 뭐 인왕 체험판이나 해야겠다 그거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 너무 빨리 끝나면 그것도 좀 그런데 아 빨리 안 끝나겠다 내 컨트롤이 뭐 인왕 체험판이나 해야겠구만 뭐 인왕 체험판이나 해야겠구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메인 스토리 미션을 모두 완료한 것을 축하합니다. 모든 것을 완료한 후에도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기둥을 오르기 전에 헥사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획득했던 모든 능력이 유지됩니다. 다시 한번 세계의 기둥을 오를 수도, 아니면 미처 완수하지 못한 사이드 미션 또는 챌린지 미션을 수행하거나 채굴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사이드 미션하고 메인 미션 전부 다 완료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끝내버리면 아마 딱 봤을 때는 딱히 이제 후속작이 나올 것 같진 않아? 또 모르지만 아무튼 뭐 나름 깔끔하네요. 이 정도면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이 정도면 수작이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라비티러쉬2 끝이 나네요.